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을 했죠. 이 코드는 개인적 코딩 자기 자신을 쓰기 위한 코딩 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갖추고 있는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화려하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한 번 쳐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관심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에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사실 여기 있는 것도 우리는 현재 이 웹페이지에서 내가 배운 단어가 몇 개인가 딱 그것만 알아오는 걸로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이 생겨요. 여기 있는 여러 개의 단어를 검색해 보고도 싶고 그리고 전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몇 퍼센트인지도 알고 싶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여기 있는 코드가 점차 점차 복잡해지면서 현재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들이 차근차근 추가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의 기능 하나가 추가되면 그리고 이전에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기능이 100개인데 그 100개의 하나의 기능이 추가되면 100분의 1만큼 프로그램이 복잡해질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기능은 하나가 추가됐을 뿐인데 그 하나의 기능이 기존에 있었던 100개의 기능과 다 1대1로 복잡하게 관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클수록 그 큰 프로그램의 기능 하나가 추가됐을 때 갖게 되는 복잡성은 하나의 추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복잡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프로그램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 없이 그냥 사람 힘으로 사람의 노동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이에 경제성에 차이가 나고 그게 경제성이 있을 때 우리는 코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혼자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도 그것을 그것을 계속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개선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자기 혼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복잡성을 감내하는 것이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순간이 오겠죠. 저는 이 순간을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든 프로그램에 자기를 맞춰서 좀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쓰는 당 쓰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큰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말해서 좀 더 보편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승화시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더 큰 복잡성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돈, 시간, 사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유용했다면 저는 그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보편성을 띌 것이고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펀딩을 받기도 쉬울 것이고 멤버를 모집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치 사춘기와 같은 상태 뭐를 만들까를 가지고 자충우돌 우황장하는 상황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코딩을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짠 요거 요거 이제 코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냐면 크롬 확장 기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